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 에셋 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네요. 미국장이 안 열려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 사상 초유의 날입니다. 왜요? 주요극이 다 놀았어요. 우리나라 빼고 오늘 보면 일단 미국 휴장이고요. 그리고 중국 지금 당연히 춘절 연휴고 홍콩도 휴장이었고요. 대만 베트남 다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왜 합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 휴일 짧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자고 했을 텐데. 오늘 글로벌 라이브요? 일단 이렇게 설과 추석을 지내는 나라들이 연휴가 긴데 우리만 좀 짧았고 근데 일본은 개장을 당연히 했고요. 일본은 약간 좀 다르게 쉬기 때문에 니케이 225가 3만 포인트를 탈환했거든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오늘 한 1.9% 올랐는데 3만 포인트를 탈환한 게 30년 6개월 만입니다. 이게 그럼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는 한 3만 9천 정도 되고요. 다시 빠졌다가 잃어버린 20년 그 이전이었구나. 네. 보면 니케이가 일단 2교시 일본 연결하실 텐데 85년 9월에 플라자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버블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가 한 12,000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버블이었으니까 89년에 한 3만 9천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고 그래서 2012년도에 한 8천 포인트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있다가 물론 등락은 있었지만 아베노믹스 하면서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1만 포인트 회복, 2만 포인트 회복 이랬는데 30년 만에 3만 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 저 친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얘기 듣겠어요. 일본에 보면 한 2%님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이제 한 2012년부터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집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내가 배출을 사왔는데 그 배출값이 오르는 거랑 같은 얘기죠. 시들기만 하는 거지. 배출은. 그래서 일본은 좀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 일본 주식은 좋은 편이에요? 일본 올해도 한 10% 올랐고 어쨌든 이게 30년 만에 3만 포인트로 왔다는 거는 주요 종목들 보면 소프트뱅크도 좋고 좀 고생하던 화낙이나 나부테스코 이런 로봇 관련 주들도 나쁘지 않고요. 패스트 리테일링 같이 우리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그거 하는 회사들도 괜찮고요. 그러게요. 익숙한 기업들도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큰 경제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 영향도 꽤 주고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색은 이제 모누즈쿨이라고 해서 장인 정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죠. 로봇과 기계 센서, 키엔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런 일본 전산 굉장히 책으로도 유명한 그런 책도 있고 혁신기업도 당연히 소프트뱅크가 있고 요새 M3라고 해서 원격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뜨는 회사도 있고 큰 경제권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주식에 대한 얘기는 짧게 하고 안 하나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고요. 저희 회사에는 좀 일본만 파시는 분이 한 번 계셔서 나중에 한 번 좀 나오시라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모셔서 한 번 왜 관심이 없는지 그게 뭐 잘못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고 그러게요. 돈 벌려고 하는 투자인데 굳이 뭐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장부터 좀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목요일부터 놀았잖아요. 주요 본토 베트남 다 이렇게 놀았고 대만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놀았는데 홍콩이요. 목요일 오전장을 딱 했어요. 한번 오전장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항생테크가 1.92% 오르고 항생도의 한 0.45% 올랐는데 특징장이 핑안헬스케어라고 있습니다. 평안굿닥터라고 쓰는 회사도 있는데 이게 21% 올랐거든요. 이게 되게 고생하던 주식인데 아크에서 편입했다는 뉴스로 급등을 했어요. 아크는 이른바 ETF의 명가? 캐시우드 누님, 돈나무 누님이 운영하는 ARK 여기 ARKF, 핀테크를 모아놓은 ARKF에서 수요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시를 하니까 0.1854% 편입을 했다라고 그동안은 안 담던 주식이었는데 네, 신규 편입을 했고요. 그것만으로 목요일날 21%가 급등했는데 근데 또 목요일날 오전장에 아크가 또 샀어요. 그때는 좀 많이 샀어요. 0.7584% 사면서 한 0.96% 자기네 보유 비중에서 하게 됐고요. 그걸 목요일날 산 게 금요일날 알려졌는데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개장하면 좀 더 오를 것 같고요. 핑알스케어가 사실은 피어그룹 대비해서 너무 못 올랐어요. 주가도 저평가 돼 있고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JDL스가 한 72조 원 하고 있고 원리건강이 한 52조 원 하고 있는데 혼자 주가가 좀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저희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에서도 주요 종목으로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라 고생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다행입니다.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성상주의인데 좀 눌려있던 주식들은 꼭 한 번씩 기회에 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누님은 본인이 사기로 하는 주식은 사고 나면 샀다는 이유로 오르면 꼭 오르고 사면 오르는 주식을 그리고 또 약간 작은 거 아시니까 또 큰 주식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올리기도 할 거고 당연히 작은 주식이라면 또 이따 미국 때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그냥 얘기만 했는데 신고서만 냈는데도 올라가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동호회들 중에는 회원 많은 동호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동호회 방장이 저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사니까 진짜 오르고 이 누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 본인이 사지 못하는데 올라와서 발 동동 구르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미국 얘기를 많이 드릴 거라서요. 유럽 간단히 좀 볼까요? 유럽은 열립니다. 저희가 주요 이게 뭐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지수는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영국이 한 1.86% 오르거든요. 독일은 한 0.3% 좀 더 적게 오르고 유로스탁스 0.9% 오르는데 영국은 보니까 한 1500만 명이 1차 접종 이상이 됐대요. 한 22% 좀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 있지만 그 다음 영국이니까 어쨌든 조금 큰 나라 기준으로 영국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존슨 총리 얘기 들어보면 이제 봉쇄도 좀 푼다고 하고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영국이 좀 빠르게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잘? 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3만 명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8만 명대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백신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뭐 그 정도? 네. 미국 증시는 안 열렸지만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 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왜 휴장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요. 2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게 1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은 마틴 로터킹 데이라고 해서 쉬었었는데 임무를 가지고 쉬는 게 딱 두 번 있어요.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는 대통령의 날인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을 했었는데 1월 22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또 링컨 생일을 기념을 했었어요. 그게 2월 12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뭐 링컨도 있고 또 2월에 보니까 이런저런 대통령들이 있으니 아예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자. 기원은 이제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월 또 미국은 요일제로 이렇게 휴일을 하다 보니까 휴일을 날짜로 박지 않고 몇 번째 무슨 요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로 미국이 휴일입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도 뭐 민주주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뭐 대통령 생일을 특정 개인의 생일을 더 재밌는 게 공항의 공항 이름이 대통령이나 특정 인물 이름이 조라이프 케네디 공항은 있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뭐 우리나라 율곡로 퇴계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근대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위인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실은 한 200년 전에 분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근대사로 오면은 사실은 반반 갈리잖아요. 그분의 조카의 손자가 살아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또 평가가 그때부터는 근대사부터는 갈리기 때문에 뭐 위인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었던 프레지던트 데이.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날 미국은 열렸는데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요일 밤부터 이제 저희가 그 연휴를 들어간 거잖아요. 뭐 보면 다운은 0.2% 플러스 마이너스 0.02 플러스 0.09 이렇게 흘러갔고요. 네. 뭐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 플러스 0.38 플러스 0.50 그리고 S&P500도 마이너스 0.03 플러스 0.17 플러스 0.47 네.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좀 올랐고요.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뜨거운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 테마가 굉장히 뜨겁죠. 이거를 이렇게 불지피신 분은 앨런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고 그리고 또 반도체가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테마이긴 한데 바이틴 대통령이 반도체 없어서 지금 공장 못 돌아간다. 네. 행정명력을 중요 물품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알아서 좀 구해오겠다는 뉘앙스에 네.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TSMC, 삼성, 인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또 엄청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좀 또 지을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모자라는데 지금 공장을 지으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언젠간 필요하니까 계속 이런 일 자주 있을 거니까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모든 사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반도체가 뜨거웠고요. 특히 장비주들 뜨거웠죠.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주항공 계속 뜨겁고요. 이거는 당연히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때문에 뜨거운 거고 또 하나 뜨거운 게 이제 AR, VR 테마가 뜨겁습니다. AR, VR?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AR은 증강현실이죠. 이게 뭐 Augmented라고 하고 AR, 그 다음에 리얼리티? 그 다음에... 영어 액자야 우리가 검색해보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VR은 벌처 리얼리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R과 VR은? 이렇게... 그... VR은 일단 이거 우리 헤드마운트 딱 쓰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전투 게임도 하고 뛰어다니는 이제 가상현실, 완전히 갇히는 게 VR이고 우리 집에서 하지만 갑자기 여기가 궁전이 되는 그게 VR이고 AR은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포켓몬고 근데 이제 그걸 요새는 안경을 쓰면 그 이제 딱 건물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식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정도가 냉장고에 보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나타나고 글자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죠. 그런 게 뜨거운데요. 이거를 이제 불집히는 거는 일단 페이스북과 애플이고요. 이미 중소형주들은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이미 한 두세 배씩 오르고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이제 요거 방향은 맞는데 이걸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종목명도 올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방향은 맞는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이쪽에 파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계속 방향이 맞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좀 큰 주식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VR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묵묵히 시장을 지켜왔어요. 삼성도 사실은 약간 접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도 곧 참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R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2013년에 이제 구글 글래스가 나왔었는데 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금방 또 엎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 뭐 완전히 공인된 몰카가 돼버리니까 이거 쓰고 다니면서 촬영이 되니까 다 촬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쩌면 어쩌면 확정은 아닌데요. 이제 3월에 애플 글래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월이면 다음 달인데 아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나 보다. 아 이제 일단 공개만 하는 거고 실제 제품 출시는 내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애플이 애플 글래스 만든다. 네 3월에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테마는 더 한번 불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페이스북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애플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네 이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VR AR 이야기 네 이게 보면은 일단 페이스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이 VR 시장을 혼자 목목이 지켜온 파수꾼인데 보니까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20억 달러를 주고. 이게 이제 이 헤드마운트 이거를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그 그리고 나서부터 사실은 시장이 개화하지 못했어요. 개화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9월 16일에 오큘러스 퀘스트2라는 걸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글로벌이 한 10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사실은 많이 팔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국내에도요. 2월 2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그런데 3일간 만 대 팔렸대요. 그러면 이런 게 쉬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팔리고 있는 거고요. 보니까 299달러 하면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삼성이 예전에 하시던 거는 스마트폰을 끼우는 거거든요. 안경에다 끼우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인원으로 해서 손에 잡는 것까지 해서 299달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요. 국내에는 41만 4천 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200여 개 게임이 이미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키장 고글 같은 거 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무슨 총싸움도 하고 복싱도 하고 반드시 혼자 해야 되는 거. 타쿠도 하고 만나서 할 수도 있죠. 뭐 타쿠 게임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놨죠. 안 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상하더군요. 그렇죠. 약간 바보 되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끼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데. 그래서 게임도 이미 200여 개 나왔고 페이스북은 가상현실의 SNS,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베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제 SNS도 다 이렇게 자기 아바타 가지고 모여서 가상현실에 모여서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AR 글래스 안경 이것도 아리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올해나 혹은 내년에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도 올해 또는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체 OS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이 구글과 애플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앱 스토어. VR 앱 스토어는 페이스북이 만든 앱 스토어가 지금은 먼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생태계에서. 게임 만들면 거기다 올려라. 그렇죠. 그거를 좀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종전에 페이스북 서비스하고는 굳이 연계는 안 되는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그인 이런 걸로는 맞출 수는 있겠죠. SNS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면 이제 애플 얘기를 좀 드리면 애플은 묵묵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걸 좀 시간 연대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부터 이게 굉장히 이쪽 분야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애플은. 이게 뭐 그 당시 팀쿡의 발언이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팀을 결성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거에 굉장히 좀 얘네가 AR, VR을 열심히 준비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2016년 당시에 애플 최고 전문 애널리스트가 진 먼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뭐 민치고어가 되게 유명하죠. 대만에. 그런 분인데. 애플 하면 진 먼스터.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플 한 기업만 분석하던.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사표를 냅니다. 애널리스트를 그만두는데.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연구 노트가 애플의 AR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 노트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애플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는 AR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스마트폰을 아예 대체하는 거예요. 보조가 아니라. 지금은 아마 애플글래스 나오면 보조하는 것 같아요. 암경 같은 경우죠. 애플글래스. 그게 아예 대체하는 거. 보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또 재미있는 게 애플의 미래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자동차와 서비스 분야다. 2016년에 이미 그런 예측을 합니다. 이미 서비스는 주력 매출 분야가 됐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애플카?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자동차는 애플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협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그걸 이미 2016년에 이 얘기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벤처캐피탈을 창업을 합니다. 그분이? 네. 루프 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을 창업을 하는데 사람들의 평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애플만 뚫어지게 보니까 애플이 뭘 준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AR이라는 걸 알아내고서 그 관련 벤처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벤처캐피탈을 차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딱 보이니까 내가 이거 애널리스트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아직까지 5년이 됐는데 뭔가를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주 투자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런 AR, VR 관련된 벤처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재미있으니까 테슬라도 되게 좋게 봅니다. 이분이. 지금도 계속 언론 인터뷰 되는 거 하거든요. 작년 12월에 인터뷰를 보니까 테슬라가 3년 내 2,500달러에 갈 수 있다. 지금 한 800달러 정도니까 세 회도 오른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테슬라를 좋게 보지 않으면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너무 낮게 보는지.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총이 2조 3천억 달러인데. 애플과 맞먹는. 물론 이제 몇 년 뒤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테슬라도 좋게 보고요. 루프벤처스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한 10가지 주요 테마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1번이 인공지능이고요. 2번이 AR 증강현실. 3번이 자율주행. 그리고 4번이 블록체인. 이런 거 다 있죠. 그리고 10번째가 가상현실 VR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때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었고. 그리고 2016년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IDC라고 시장조사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6월에 발표한 시장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2016년 그 당시 AR과 VR 기기는 한 940만대인데. 5년 뒤인 2021년이 되면 한 1억 대 정도까지 늘 수 있다. 오래잖아요. 약간 원년으로 그때부터 좀 보고 있었던 거고. 아이폰의 대체제는 애플글래스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보고서를 2016년에 이미 씁니다. 그게 이제 올해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럼 애플글래스 팔리는 숫자만큼 아이폰은 안 팔릴 텐데. 지금은 일단 대체제로 가는 거고.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그걸 참. 애플은 항상 애플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넥스트 빅싱이 뭐냐. 있냐. 왜냐하면 아이폰이라는 건 사실은 더 이상 혁신이 없잖아요. 그냥 시장 점유율 유지하는 정도인데. 넥스트 빅싱이 항상 약점인데. 이게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팀쿡이 2016년부터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2017년 인터뷰가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는 AR에 흥분하고 있다.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AR 보급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부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반드시 보급할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형태로 보급됐을 때 더 이상 AR이 없는 생활 같은 건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인더스트리는 까칠하게 보려고 하고 까칠하게 보는 쪽인데. AR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녹화하고 있으면. 내가 어제 지갑을 어디다 뒀었지? 왜 없지? 이거 그냥 돌려보면 되잖아요. 아 저기다 뒀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무인도 아니면 범죄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찍고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는 거고.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블랙리러라는 단편 드라마 보면 안구에서 그걸 저장을 해서 돌려보는 그런 것까지 나중에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는 보니까 바람피는 것도 걸리고. 다 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AR이 일단은 애플글래스가 나오면 촬영 기능은 없이 나올 거예요. 사상영화 이슈 때문에. 일단은. 그럴 거면 뭘 해요 그럼? 그 당장 그런 보고 이런 것들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펑 뜨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메신저 창도 여기다 뜰 수 있고 여러 가지. 밖에 있는 내가 타겟하는 정보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나 뉴스 같은 것도 여기 띌 수 있는. 당장 그 여기만 뜨는 게 아니고요. 앞에 약간 홀로렌즈처럼 띄는 그런 기능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 먼스터라는 분이 2018년에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애플이 한 AR 애플글래스를 출시하면 한 1년에 한 천만 대 정도는 금방 팔 것 같은데. 그게 한 2021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2018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으로 오는데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애플 매니아 분들은 아실 만한 이름인데. 존 프로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애플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약간 유출꾼이에요. 이런 또 몇 명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게 뭐 IT 전문 채널 유튜버 프론트 페이지 테크?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데. 약간 애플의 그런 제품과 출시 이런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꾼인데. 이 친구가 5월 19일, 작년 5월 19일 날 애플글래스 정보를 딱 유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재미있는 게 작년 상반기예요. 아이폰 SE 2020이랑 신형 맥북 프로의 스펙, 가격, 출시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유출을 한 게. 애플은 사실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유출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없어서 내부 직원을 막 색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딱 의심가는 직원을 찾아서 애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팀쿡하고 약간 전쟁이거든요. 또 약간 방송에서 팀쿡을 노골적으로 조롱해요. 그래서 나 잡아봐라. 나 못 잡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한 직원한테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 친구한테만? 네, 그 친구한테만. 그래 놓고 그 친구가 또 그걸 유출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 나온 거죠. 또. 걔가 유출을 한 거죠. 어떤 거였냐면 WWDC라고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iOS잖아요. 얘네의 그 OS. 그걸 아이폰 OS로 바꾼다라는 거짓 정보를 주는데 그걸 딱 방송을 해버리는 거죠. 그 친구를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잘리고 그러면서 존프로서도 나의 소프트웨어 정보원이 발각이 됐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함정에 걸린 거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5월 19일 날 애플글래스 관련 정보를 올린 게 뭐냐면 가격은 499달러다. 원래 다 1000달러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또 플라스틱 재질의 진짜 일반 안경태 같은 디자인이다. 구글글래스는 딱 생긴 것부터 이상하거든요. 약간 우주 무슨 스타워즈나 아니면 드래곤볼의 이런 거 스카우터?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랬겠죠. 나름 열심히 만든 걸 거예요. 그렇죠. 성능은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누가 보면 똑같은 안경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라이다 탑재하고 그다음에 제스처 모션. 그냥 안경을 끼고 손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돌아가고 올리고 내리고 이것도 기능이 있다고 하고 물론 뭘 껴야 될 거예요. 링 같은 거를. 그리고 무선 충전하고. 그리고 원래는 작년에 한 10월에 아이폰 12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한 내년 3월에. 보통 3월에 또 신제품 발표 많이 하거든요. 애플이. 이때 원 모을 스윙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애플의 원 모을 스윙은 아마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단어가 되게 열광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맥북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진짜 새로운 거를 내놓을 때 원 모을 스윙 다 이렇게 쇼처럼 마지막에 이런 걸 하거든요.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There is one more thing 아니면 We got one more thing 이럴 때 막 청중들 난리 나고. 그리고 팀 쿡은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e do have one more thing 하면 청중들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 딱 나오는데 애플 글래스가 3월에 그걸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팀 쿡은 좀 고민이 되겠죠. 아 저놈아가 얘기해가지고. 다 세서.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 이 산업은 진짜 본격적으로 좀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돈을 벌거나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상상을 그냥 해봅시다.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요. 일단은 모든 내가 보고자 하는 스마트폰에서 보고자 하는 모든 거는 애플 글래스에서 담고 있을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내지 말고 이러고 있으면 네. 가만히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내가 뉴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다가 어? 내가 내비게이션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걸어가는 내비게이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굳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굳이 시비를 걸면. 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러고 다니죠. 좀 모양이 이상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단은 이게 보조로 가요. 페어링으로 가요. 지금 나오는 애플 글래스는.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거나 돈 버는 분야가 새로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뭔가 만들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 증강현실 전용 맵에서 빌딩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고 무슨 커피숍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뻥뻥뻥 뜨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통번역 같은 거로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갖다 놓고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에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번역해서 이거 하는 건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자연스럽지 않을 텐데 글래스 끼고 있으면 바로 옆에 컨닝페이퍼 다 뜰 테니까. 쉽게 얘기해. 마치 프롬프터처럼. 대본 대신 프롬프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이게 방송을 보면서 내가 뭔가 찾고 싶은 걸 찾으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준비해 보신 내용 다른 것도 봅시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애플은 VR 헤드셋도 좀 내놓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한 천 달러 정도로 고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력은 아니겠지만 이게 내놓는 것만으로도 VR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임 게임. 뭐 게임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걸 VR로 다 찍어서 입체로 찍어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이드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도 그렇게 꾸며놓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백화점을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찍어야 되고 찍으면 그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고 결국은 반도체네요. 반도체죠. 결국은 반도체네요. 그래서 이거 투자 아이디어한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산업들이 준비해온 기간은 분명히 많아요. 번쩍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앞두고 있는 거고 애플은 넥스트 빅싱이 일단 지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좀 편안한 그런 재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애플이 참전하는 거는 타일을 키워주기 때문에 되게 웰컴할 것 같아요. 환영할 것 같고. 두 회사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 두 회사가 그런 산업을 일구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돈 버는 다른 작은 회사들도 있고 우리는 투자를 그쪽도 고민해야 될 텐데 어떤 회사들이에요? 개별 종목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라.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글래스에 대한 소재를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은 홀로그램 기술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벌써 두세 배씩 오르는 게 있고요. 거기 떠나서 일단 5G랑 반도체 그리고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일단 많이 커지겠죠. 대표적으로는 모든 걸 3D로 만들어야 되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조정반의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니티? 게임 개발 엔진 만든다고 해서요? 모든 걸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든 회사인데 이게 어쨌든 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밌는 게요. 아크가 이거 요새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 눈이면 참. 이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좀 많이 빠졌는데. 유니티? 네. 그런 거는 빠진 걸 기회로 상점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인 게임 개발 엔진인데. 지금도 VR 게임은 그 엔진으로만 만든다는 뜻일까 봐요? 두 개가 양분하고 있어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거랑 포트나이트 만든 회사에서 만드는 그거랑 유니티랑 양분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글래스가 나온다는 뜻이라면 저라면 콘택트 렌즈 회사 같은 데 투자하겠어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 겪힌 사람들은 본인 안경 위에다가 덧겨야 되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시력에 맞춰서 글래스를 살 수도 없을 테니. 도수는 그 기능은 있습니다. 도수 맞춰준다고요? 도수 맞추는 건 추가 비용. 아 그래요? 그래서 가로수길에 만약에 애플스토어 있으면 거기 다 줄 서서 시력 체크하고 만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러면 렌즈는 굳이 찾아서 끼는 분은 없을 텐데. 나중에 렌즈로 아예 바뀔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이 한. 애플 렌즈? 네. 우리 생애는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미래세 때 후에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미래를 날아갔다 왔습니다. 미래가 아니네요. 어쩌면 3월에 나올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바로니까요. 오래 살다 볼 일입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даже 왜 그러세요? najäl mistress